안녕하세요.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인문학연구소의 지혜인이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국내의 디지털인문학 컨텐츠 사례들을 살펴보았었죠? 이번 시간에는 해외의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해외의 경우 국내에 비해 보다 풍부한 인문 컨텐츠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전체 사례를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으나 현실적으로 모든 인문 컨텐츠 사례를 살펴볼 수는 없는 관계로 주로 어떤 매체를 사용했는지에 따라 임의로 몇가지 사례를 선정하여 각각 개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소개할 사례 전체는 2023년 2월 기준 상시 서비스되고 있으므로 링크를 통해 접속해서 살펴보고 이용해 보실 수 있으니 직접 방문해서 둘러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먼저 프로젝트 구텐베르크입니다. 구텐베르크라는 이름, 역사를 공부하신 분이라면 들어보신 이름일텐데요. 네, 바로 활판 인쇄술로 유명한 그 요하네스 구텐베르크의 이름을 따온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 구텐베르크는 1971년 시작된 온라인 이북 도서관을 구착하는 프로젝트이고요. 저작권이 만료된 6만 권이 넘는 저서를 다양한 형식의 전자화된 문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플레인 텍스트부터 HTML 같은 다양한 형식이 제공되고요. 누구든 무료로 읽고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텍스트를 다양한 포맷으로 읽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구텐베르크는 단순히 저서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뿐 아니라 HTML 같은 구조화된 문서 형태로 제공한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접속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속하시면 이렇게 Welcome to Project Gutenberg라고 뜨면서 6만 권의 책을 무료로 이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요. 위에서 검색을 하실 수도 있고 최근에 나온 책들을 조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아무거나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톱 맥모로의 직소라는 책인데요. 보시면 HTML5부터 해서 EPUB, Kindle, 그리고 플레인 텍스트 UTF-8이라고 해서 이런 형식으로 또 제공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누구든 쉽게 다운로드 받아서 이용하실 수 있게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사례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개할 사례는 조이스 프로젝트인데요. 조이스 프로젝트는 현대의 독자들이 제임스 조이스의 Ulysses를 읽을 때 단순히 원문만 읽는 게 아니라 포괄적인 도움을 받아서 읽을 수 있도록 온라인판을 구축하고 제공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링크로 접속하시면 이렇게 Ulysses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조이스를 대상으로 이런 프로젝트가 이루어졌을까요? 여러분 혹시 인터넷에서 이런 짤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제임스 조이스의 피네간의 경려라는 소설에 나온 부분입니다. 지금 추락부터 해서 바바번개, 가라도가, 미나리, 쭉쭉쭉 해서 누크까지 이 부분의 원문은 백글자이고요. 번개라는 의미를 갖는 세계의 여러 언어의 단어들을 조합한 일종의 말장난입니다. 피네간의 경려는 조이스 작품 중에 특히 난해하기로 유명한데요. 기본 입자인 쿼크라는 단어도 이 작품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Ulysses 역시 피네간의 경려만큼은 아니지만 읽기가 상당히 벅찬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Ulysses는 독서 과정에서 보통의 독자가 갖는 지식기반을 뛰어넘는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계속해서 무언가 찾으면서 검색하면서 읽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조이스 프로젝트가 Ulysses를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조이스 프로젝트는 단순히 원문만 제공하는 게 아닌 텍스트와 여러 멀티미디어 자료를 하이퍼링크로 연결하여서 읽으면서 생기는 의문들을 클릭 한 번으로 손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조이스 프로젝트의 기본 화면인데요. 이렇게 조이스 프로젝트에서 Ulysses의 전문을 읽어보실 수 있고요. 다양하게 하이퍼링크가 부여되어 있는데 클릭해보시면 이렇게 벅 밀리건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임명에 대해서 정보들이 나오고요. 리드 모어를 눌러서 좀 더 상세하게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사진 같은 멀티미디어 자료들도 다양하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도 클릭하셔서 관련된 정보들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사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는 세계박물관 The Museum of the World 라는 프로젝트인데요. 세계박물관은 시간, 공간, 문화를 기준으로 대형 박물관이 소작한 문화유산들을 상호간의 관계 속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구축한 프로젝트입니다. 세계박물관은 대형 박물관과 구글 컬츄럴 인스티튜트의 공동작업의 산물인데요. 웹그래픽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서 구축하였다고 합니다. 링크로 접속해보시면 이러한 화면이 나오고요. 이렇게 점 단위로 소장품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계박물관은 단순히 문화유산들의 사진을 제공하고 물품 간 관계를 제공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대형 박물관 큐레이터의 음성 안내를 시도두어 온라인 큐레이션 서비스로서도 높은 활용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 직접 접속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브리티시 뮤지엄 The Museum of the World 라고 안내가 뜨고요. 로딩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이렇게 화려한 이펙트와 함께 기본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인터페이스는 비교적 직관적입니다. 먼저 가로축은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 유럽, 오세아니아의 대륙별 구분에 해당합니다. 또 세로축은 기원 후 2000년부터 기원 전 200만년 전까지 시간별 구분에 해당하고요. 사용자는 하살표 버튼을 눌러서 또는 마우스 드래그를 통해서 시간축을 따라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가로축과 세로축 사이에 있는 색색의 점들은 각각 그 시기, 그 위치에 연원을 둔 대형 박물관의 소장품에 대응됩니다. 각각의 소장품은 아트 앤 디자인, 리빙 앤 다잉, 파워 앤 아이덴티티, 릴리전 앤 빌리프, 트레이드 앤 컨플릭트 라는 다사 테마로 범주화되며 이 버튼을 통해서 특정 테마에 속하는 소장품만을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세계박물관을 이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시간축과 공간축 사이에 있는 색색의 점들을 하나씩 눌러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한국의 소장품이 보이죠? 코리안 루프 타일이라는 소장품이 보이는데요. Find out more 버튼을 누르면 보다 상세한 정보들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글자를 보시면 괴물의 얼굴로 장식해서 안경을 줬는 개념은 중국에서 유래하였다. 부터 시작해서 동서남북 내방향에 놓였다든지 궁궐이나 사원, 불교사원, 그러니까 절 등에 놓였다는 여러 정보들이 텍스트로 제공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장품에 대한 정보는 이렇게 텍스트를 통해 제공될 뿐 아니라 다양한 미디어들, 멀티미디어를 통해서도 제공이 됩니다. 우측의 플레이 오디오 항목에서는 해당 소장품에 대한 큐레이터의 음성 설명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잠시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시간 관계상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영어라는 언어적 장벽이 있을 수는 있지만 상당히 높은 퀄리티의 이런 큐레이션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프롬을 통해서 해당 유물이 발견된 위치를 지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이 유물이 어디서 발견되었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위치에서 발견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Related Objects를 통해서 해당 유물과 관련이 있는 다른 유물들을 찾아볼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본 유물인데 아마 아시아 유물이라서 비슷한 시기의 아시아 유물이라 연관 검색으로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존 애시베리의 둥지라는 사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 애시베리의 둥지는 미국의 시인이자 예술평론가 수집가인 존 애시베리의 집을 멀티미디어를 통한 추가적 정보와 함께 가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구축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애시베리가 소장했던 집과 물품들을 3D 형태로 둘러볼 수 있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일 디지털 휴머니티즈 랩 예일 ITS NVRH는 360장의 사진과 동영상 오디오 관련 텍스트 애시베리의 시 등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애시베리라는 인물과 그 작품 세계를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구축하였습니다. 처음 존 애시베리의 둥지 웹페이지로 접속하면 존 애시베리의 지부의 전경을 파노라마로 보여줍니다. 조금 기다린 뒤 웰컴 버튼을 누르면 내부로 입장하는 짧은 영상과 함께 존 애시베리의 집 내부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존 애시베리의 집 내부로 진입하 초기 화면이고요. 화면 중앙에 여기는 상호작용이 가능한 집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려면 클릭하고 드래그 해주세요.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면 항목을 클릭해주세요. 이런 안내가 나오고요. 좌측 벽에 걸린 그림 위 알파벳 I 모양의 아이콘에 마우스 커터를 올리면 해당 항목에 대한 간략한 정보가 나옵니다. 클릭까지 하시면 그 벽에 걸린 그림들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제공이 됩니다. 또한 하단에 오디오 파일이 자동으로 재생되면서 해당 항목에 대한 음성 자료들 역시 제공됩니다. 이 오디오 파일은 애쉬베리 본인이 자신의 저서 웨이브에 수록한 시 37 하이쿠를 낭독한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첨부한 여러 이미지들을 넘기면서 다각도로 감상하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동영상의 경우 이런 모양의 아이콘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클릭해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애쉬베리의 인생에 대한 해골에 담은 영상인데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드래그와 클릭을 통해서 실내 곳곳을 이동하면서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로딩 화면이 뜨고요. 자 이렇게 하면 진입이 완료되었고 아까 본 것처럼 인터랙티브 하우스입니다. 이런 안내가 뜹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했던 일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를 움직여서 집안을 둘러볼 수 있고요. 좌측 벽에 걸린 이 그림 아이콘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의엔 호크사이 이미지라고 되어 있네요. 앞서 안내드린 것처럼 이렇게 관련해서 애쉬베리가 37 하이쿠를 읽는 오디오 파일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이미지들도 이 다음 버튼을 눌러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동영상의 경우 이런 아이콘 구분되는 아이콘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동영상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전체를 관람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집안을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화살표 두 개가 보이는데 클릭하시면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은 뮤직룸이라고 하네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눌러서 여러가지 정보들을 열람할 수 있고요. 이렇게 2층으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가지 해외 디지털 입문화 콘텐츠 사례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앞으로 이런 멀티미디어 콘텐츠들을 어떻게 구축하고 그리고 어떻게 서비스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러한 서비스들을 위한 기본이 되는 서버 구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